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21일 메트로아이센터 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병역자진이행 희망자에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병역판정에서 시력사유로 신체등급 4급이나 5급을 받은 대상자가 시력치유 후에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진료비와 검사비, 수술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받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 대상자는 우선 선발추천과 치료부터 입영까지의 원스톱 책임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병무청은 지난해일도 우리 눈 안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역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치료를 진행해 왔습니다.